힘내라 전통신청! 안녕하세요 송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안입니다 여섯신 내고형을 또 사랑해주시고 더 보고 싶어서 유튜브까지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구독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가 드릴 선물 있잖아요 바로 송중근 선배님과 강혜안의 사인이 담긴 장바구니를 선물로 드립니다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독도 좋지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사인이 담겨있는 장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여섯신 내고형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